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북도 정읍 한우농가 소들의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가의 소 20마리를 검사했더니 고작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어 항체 형성률이 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8월 백신 접종을 했다고 기록돼 있어 효력이 남아있어야 정상이라서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농장 젖소들의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도 20%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소 항체 형성률이 97.5%라는 농식품부의 설명과는 크게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구제역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젖소 50만 마리와 한우 280만 마리 등 전국 모든 소를 상대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